여기서 이제 미대생의 감각이 나올 때가 됐구만 뭐가 있어 캣 도그 렛 아니 이런 이게 무슨 공포 게임이야 이게 막장 게임이야 자 간다 어 사 사입니다 사 어 아 신즈님 별풍선 오실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캣이 또 여러가지가 있네 4 1 뭐야 이것도 1인데? 다시 해봐야겠네 아 아 이거 아 했던거구나 4 1 3 고양이는 4 1 3이네 어 아 야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네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중에 있는거 아니야?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3이었냐 맨첫번째가 3 4 1 고양이는 3 4 1 고양이는 3 4 1 일단은 해보자 어 일단은 적어둡시다 강아지는 이거 나중에 이런거 못 외우면 진행이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첫번째 강아지 어 쉽습니다 2에요 2 강아지 2 그쵸? 두번째 5입니다 2 5 마지막 9 9입니다 자 그리고 렛 렛이 뭐야? 아 첫번째 6이네요 아 G구나 G 마우스 아니었어요? 둘째 인가? 8 6 8 7 자 이렇게 되거든 고양이는 3 4 1 강아지는 2 5 G는 6 8 7 어 이거야 어 렛이 큰 쥐야? 둘째 맞네 약간 쥐같지 않은 애들 자 때려보자 자 3 4 1부터 간다 어 3 4 1 됐어 아마 이런게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강아지랑 G꺼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땐 이 집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인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거 또 들어가서 비번 치고 와야되나? 어 그런거 같은데 이제 또 안열리겠지? 아 열리네 게임 좀 어둡죠? 뭔가 흘러간 것 같아 뭔가 흘러간 것 같아 들어오기 전에 썸네일 보고 아무것도 안 띄워두신 줄? 그게 무슨 말이지? 화면이? 화면이? 아 오우 둘째가 나는 이쪽으로 안 어 인도하는구나 가자 진짜 오어어얷 나 오늘 이상해 애들아 나 진짜 공포 면역인가 봐 나 웬일이야 나 진짜 나 진짜 공포 면역인데 오늘 무서운게 없어 계속 갑시다 오늘 바로 현황까지 가버리자 오늘 현황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요거있는데 한 번씩 돌려야돼 왠지 모르지만 너무 중독돼 얼마 안남았을꺼야 한시간이면 깰꺼야 아아 아아 시끄러운 개같은이라고 야 이거 개가 못찍게끔 만들어둔거네 여기다 개 입을 넣은다음에 개가 입을 못벌리게끔 만든거네 이제는 개 고문까지 했네 개 고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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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 미친 뭐야 오오 야 진짜 폐쇄궁부쭉 있는 사람들은 이 게임 못보겠다 진짜로 진짜로 아무리 게임이지만 어 이제 보기 힘들거 같애 사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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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심이 사라졌어 개학하면 여러분들 여자친구 생기는거야 어 이쁜 이제 또 여자들 응 학생들 사귀고 그래야지 쯧 감상을 무슨 자면서에 손이 없어? 안생겨? 미친 나 고등학생 중학생 때 연애 필요없는거야 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 나는 서울로 대학가는데 뭐 누구는 부산으로 대학하고 이래봐 힘들어 안녕하세요 프린세스 뭐? 어 어 이게 아버지의 치료 아버지의 치료 아버지의 치료 이 치료가 치료되면 이 치료가 치료되면 이 치료가 치료되면 아니! 그 치료가 치료되면 오! 너무 잠시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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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아이 죽었잖아 아빠가 죽였잖아 이건 좀 과건가? 안생긴다 난 이미 있지 인사해라 인사해 공기 아 아 나 순간 벙어리 줄뻔했는데 아 공기랑 사귄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가끔 이러다보면 지는 여자친구 있다가 나대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것도 철퇴 안쳐주면 또 시청자도 우울해서 나가가지고 벙어리 막 줘야되거든 응 들어가자 mag 어 어 어 어 어 보니 어 어 오 어 시청자님 때리지 마세요 집합하시랍니다 때리지 마세요 나 오늘 공포 진짜 면역된 것 같아 왜 이러지? 나 오늘 진짜 공포 면역됐어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지금 전혀 없어 뭐야 왕 죽는다 계속 내리자 에밀리아 놀자 이후에 완벽하게 마스터했나봐 뭐 사람이 걸어놨는데 사람을 사람이 몸속에 장기에 이게 철이 박혀 있었나봐요 쇠사슬이 그래서 그걸 쫙 해서 내장부터 뺀거야 예를 들면 이제 뭐 입이라든지 뭔가 이게 똥구멍으로 딱 빠진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음 음 절로가 이놈의 쥐는 쥐는 쥐가 가는 길로만 인도를 해 근데 따라가 주려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일로 가야돼요 약간 해리포트에 나오는 도비 같은 느낌 근데 갈 수가 없어 아 어 이런 소리 나올땐 뭐 근처에 있다라는 거야 이거 뭐 난쟁이야? 아 아 2459년 너희들보다 훨씬 먼저 이곳에 있었다 너희들이 호모사피였을 때 그때 나는 돌아오지 별거 없네 뭐 뭐지? 아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분명 뭐 있는데 이 방에 지금 뭔가 있어 이 방에서 뭔가 또 재료를 발견할 것 같애 다시는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구나 나가볼까? 잠겼어 뭐 있는거야 여기서 뭔가 봐야되는 것 같애 뭔가 뭔가 있어 뭔가 밑을 보든 뭘 보든 뭔가 있어 어 뭐야 어 어 빠르트인데 난 이제 더 못할 수가 없어 난 이제 버틸 수가 없어 내 손을 깔고 미친 열 받아서 빠르트를 뿌러뜨려 버렸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니 아내를 낸다 자기 딸을 죽여놓고 무슨 희망이 없어 네가 그랬는데 네 이게 끝이니 나라 여기서 코난 노래 틀고 싶다 리얼 무슨 약간 밀실 살해 현장 같지 않냐 아 코난 노래 딱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요즘 코난 보니까 진짜 어이없더만 범죄를 저지르던데 지가 일부러 극장판 봤는데 범죄 범죄 그 뭐지 범인이 완벽하게 지가 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지 목소리를 녹음해놓고 전화기를 걸어둔 다음에 나간거야 지가 무슨 뭐 작가니까 글같은걸 읽었나봐 그게 반대편에서 다 들어준거야 그 사람이 글 다 읽은 다음에 말하려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딱 했는데 아무리 지가 생각을 해도 코난이 아무리 지가 생각해도 그 범인을 잡을만한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알아 지가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증거로 썼어 와 나 진짜 그거 극장판 보고 진짜 어이없더라 코난 개막장 됐더만 어 나중에 범인이 뭐라 했는지 알아? 아니 저건 내가 분명 지웠을텐데 어 증거를 만들어서 그 말을 말을 불러온거야 야 그거 진짜 좀 문제 심하던데 그거 그거 보면서 좀 소름 돋았어 진짜 얼마 전에도 네이버 품에 코난 개막장이라고 올라왔었는데 내가 진짜 내가 정말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 여보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게 해주세요 아저씨 무서워요 나가게 해주세요 아저씨 잘못해줘요 아아악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방이 완전 정상방이 됐네 됐죠 됐죠 하으 하니 아 예 에에 에잔 이럴 때 여기 뭐 나올 것 같다 무섭게 바로 앞에 있어야지 와아 공포를 느끼자 정면에서 느끼는 공포 열어 뭐야 개판 5분전 만들어 놓고 말이야 또 이렇게 이것도 뭐야 기기구버리 11시 10시 37분정도 된거 같네요 어 지금 뒤돌리면 뭐있나 오우야 질감 봐 와 질감 정말 리온하다 와 오오 맘에 들어 저 언니 들켰다 연기 들켰어 저 언니 준비하다가 한번 다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어 시험하다가 시범 시범보이다가 들켰어 들켰어 이미 내가 눈치챘어 언니 거기 있다라는 거 내가 다 눈치챘어 언니 이건 뭐지 어 무서워 어 무서워 한번 한번 여기도 가볼까 그래도 길이 많은데 어 여기 언니 방 아니야 언니 아니 아내야 아니지 아 이름 안되지 여보 여보야 여보야 이거 뭐야 무게노 무게노 치쿠요미 휘 ómo 네 마시자 cierinn finance manage Lock 타의 어? 여기 주인공 사무실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교환 앱샷 어 아기 얼굴이 왜 저기 있는지 얼굴 밖이.. 뭐야 전화 온다 어 전화 받아야 돼 어 나 이런 거 못 받으면 안 돼 나 전화 받아야 돼 나 군대에서 행정병 했거든 나 전화 두세 번 올릴 때까지 못 받으면 병적으로 괴로워서 미쳐 빨리 전화기 찾아야 돼 어딨어 이 개 같은 거 전화 빨리 찾아 전화 못 받으면 혼나 전화 못 받으면 선임한테 개 온나 빨리 전화 받아야 돼 민원 들어와 빨리 전화 찾아 전화 어딨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통신보안 이 안에 있는 거야 아 쏭마담님 별풍선한게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던가 이거? 이거 뭔가 힌트가 있어 번호에 힌트가 있을 거야 민원에 빵 터지셔서 빵 터지셔서 별풍선 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 뭐야 야 야 야 야 대놓고 알려주네 개 친절한 게임이네 눈 눈 봐 아빠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아빠 화이팅 나한테 목 졸라 죽였는데 너 정말 자식은 자식이다 아름다운 게임이야 저승에서도 이렇게 아빠를 응원해주고 363 오케이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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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거는 건가 지금? 근데 근처에서 전화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근데 근처에서 전화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왠지 이 방에 나가야 될 거 같애 왠지 이 방을 나가야 될 거 같애 이거 내가 못봤잖아, 그치? 안 나가질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있다 이 벽에서 소리가 나 오, 뭐야 오, 미친 와,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간다 약간 그 게임 같다, 무슨 뭐였지? 어? 풀스게임즈 맥 그거 있는데, 캐서린인가? 그거 1인칭 시점 같아 오, 뭐야, 위로 올라왔네? 어이, 잠깐만, 이거 자살하는 거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꼭 구하러 갈게 뭐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번호를 걸어볼까? 363 363 363 363 다른 번호다 어딘가에 번호가 나와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해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어휴 8, 5, 3 8, 5, 3 설마 반대로 해야되나? 3, 5, 8 아냐? 그러네 아닌가? 전화가 안 걸렸나? 내가 너무 빨리 눌러서 아까 8, 5, 3으로 다시 해보자 너무 빨리 눌러서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야, 저게 8, 5, 3이 아닌 거 아니야? 뭐야 아이, 그래, 8, 5, 3